요요요요! 신나는 배그 야 니네네이 리얼 섹시 가이 리얼 섹시 게이입니다 리얼 섹시 게이래 야 목소리 계속 한 번만 더 말해줘요 여보세요? 와 진짜 쓸데없는 거 하면 대답을 안 해준다 조금 아쉽네 마이크 설정했어 오 마이크 설정했대 나랑 친구라도 있어 친구까지는 조금 야 목소리 개 좋다 근데 헤드셋에서 좋은 거가 아주 그냥 목소리가 고막을 때려보는 듯 고막을 세리박습니까? 우와 미쳤다 미쳤다 이런 맛을 배그하지 자 실력에 자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? 없어요 없어요 나도 없는데 목소리 신기하다 막 음성 변조 이런 거 아니죠? 사실 맞아요 이게 사실 제 목소리죠 이상해 아님 말고요 님 저 키보드 소리 크게 들려요? 아니요 괜찮아요 네 크게 들려도 어차피 고칠 생각 없었어요 진짜 싸가졌다 네 맞습니다 업무 한다 네 맞습니다 진짜 인정사탄났다 어? 우리 자기장 굉장히 좋은데? 관심 없어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? 뭐 하는 거? 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되게 비싸보였어요? 응 악당기 걸렸다니까 그래 보여요 목소리 되게 걸그레가지고 사실 담배 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한테 왜 그러지? 너는 일심동체 알간나? 그러면서 뚝배기 주실래요? 안돼 이거는 일심동체 죽으면 안 되잖아 죽기 직전에 죽게 뭔가 이번 판은 느낌이 좋구만 나잖아 게임 잘 못해도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욕 안 먹을 거 같아 아니 내가 원래 성격이 좋아서 아무리 좋게도 성배한테 욕을 안 하거든 아 그래요? 여기 뚝배기 되게 옆집 아줌마와 같이 자상하신 분이네요 그렇지 이쪽은 내가 먹었어 또 왜 내 건데 먹어? 일심동체 24살이에요? 좋아 24살입니다 인생 아줌마와 당연하지 나 애기도 있어 진짜로? 네 잠시만요 몇 살이라고요? 24살 올라가 있다고요? 네 올라가 있지 올라가 몇 살이네요? 3살이에요 올해로 우와 진짜로요? 예 지금 위층에 프라이팬 먹어요 이거 사뚝이거든요? 궁뎅이 맞아도 안 아픔 와 자기장 봐라 진짜 개물다 미쳤네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할까요? 에바야 아깝잖아 그래서 고독하게 달리다가 그냥 자기장에 타죽는 것보단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연료가 거의 없다 최대한 땡겨야 할 것 같다 야 바퀴 터졌다 바퀴 터졌다 다졌어? 에이 저기 3층에서 쐈거든요? 2층에 쐈기 아깝게 2층에 쐈기 2층에 쐈기 2층에 쐈기 이리 와 나 의료용 키트 있어 4층에 쐈기 4층에 쐈기 이거 진짜 7층에 쐈기 8층 맞네 저 빛들 살려는 드릴게 빛들 못하면 우리도 못하게 하겠다 이거지 그냥 달립시다 와아 2층까지 쏘네 왓 더 자기장 왜 이렇게 빨라? 마라톤 선순데? 개빨라 어떻게 어떻게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자기장 원래 이렇게 빨랐어? 오우 나 사뚝으로 막았어 방금 어 뭐야? 아 SK 아 스크스 여기 335야 나 버려 아까 우리 따라오던 애들 같아 미쳤는데? 집착? 아 이거 키트 있는데 줄걸 님 치킨 먹을 수 있죠? 미안 고독사 했어 깝찌다 죽어볼까? 깝치지 않아도 타 죽을 것 같은데요 그냥 달려가는게 어때? 자기랑 기 빠를 것 같은데요 아 힘들었다 자 여유롭게 궁대 하나 빨아줄게요 옆에 차가 있네요 먹으러 가는 순간 바퀴랑 같이 대가리 터질 거예요 네 그쵸 존버하면 탑10은 간다 인정 구차하게 지렁이처럼 숨어가지고 엎드려서 탑10에 갈 것인가 용감하게 싸우다가 탑10을 못 갈 것인가 용감하지 않네요 길고 얇게 살아야지 빨간색으로 뛰자 어때요? 그 아마 우측집에 아직 있을 거예요 좋아 좋아 아주 순조로워 좌측에서 오토바이 엎드려봐 야 무서워 슬슬 기어가봐요 뛰어가라고요? 이 오른쪽에 있는 집 말고 앞에 집까지는 가야되거든요 띕시다 네 띕시다 어 지금 딱 좋아 야 자기장 진짜 개오버야 님 반배정 받은 다음에 자리배정 받을 때 되게 운 없었죠 항상 너 어떻게 알았지? 장난 아닌데 자기장 운이? 야 근데 저렇게 싸우면은 이거 탑10 각이야 진짜 근데 지금 앉는 순간 동서남북에서 네 머리에다가 총알 한 박씩 갈길 거거든요 그냥 딱 이러고 있어야 돼 개웃기지 어 지금 탑10이야 이제부터 맘대로 해도 돼 아이씨 너 최대한 꺾여보자 줌버는 승리하잖아 그렇지 줌버는 승리하지 요 수풀 밑에 시코리타 하고 있어봐요 잠깐 옳지 어 여기도 하나 있다 지금 집안에 있는 애가 다골 박고 있어 자 하나만 기억하면 돼 존버는 뭐다? 늘 승리한다 승리하고 있어 지금 님은 뒤에 있는 애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에 그쪽에 어 저기있다 쏘지마 쏘지마 제가 어차피 니 못볼거야 둘이야 둘 어 이거 깝치면 안돼 어차피 여기 있다 여기 어떤 사이코가 여기에 숨어있다고 생각을 하겠어 기어가 기어가 어쩔 수 없어 쟤들 닌 못봐 어 닌 못봐 닌 못봐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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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대로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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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버는 뭐다? 늘 승리한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거야 아 근데 티가 너무 없다 괜찮아 뒤를 절대 못봐 아 개웃기네 야 코앞에 있는데 얘 못하는거 있어 싫어요? 어 싫어요 님 움직이는 소리도 내면 안돼 지금 자기장 위치 좋은거 알죠 움직이면은 허벅지 쓸리는 소리 때문에 들켜가지고 니 머리 터지니까 와우 자기장 지금 완전 좋아 아예 안 움직여도 돼 와 신기하다 진짜 2명이 더 있던 소리잖아 지금 집에있던 애가 아마 나온거고 담벼락에 있던 애도 안죽었어 어 죽었네 3명 야 망했다 이거 조준하고 있어 술 준비해야돼 아 어쩔 수 없어 여기 무조건 보게 돼있어 우클릭해 우클릭 안 돼 지금 일단 해놔 어 먼저 쏠래 어쩔래 존버 할거야 아니면 쏠거야 아 일단 조금만 더 버텨볼까 좋은 생각이야 나 존나 열심히 탔는데 근데 슬슬 저정도면 쟤네들도 장님 아냐 쏴 아이 좋아 잘했어 잘했어 깜이 누가 있어요 학교가가지고 자랑하면 돼요 네 아 진짜 그냥 레전드였어